네, 오늘 사라스TV, 석콩TV, 유진의 거리의 쇼의 진행의 VJ MC라우테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촬영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오늘 특이하게 1년에 한 번씩 JK기획이라고 하나요? 네, 거기서 봉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잠시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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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투 k giorni 지정에 этих 지 arts 방 Ihre tenim... 여기가 무료받답니다 고치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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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